안녕하세요 유부갓 세상 편안정보안기사 7차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강의는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 쪽 제2장 네트워크 보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스템 쪽 보안을 했고요 이번 차시부터는 네트워크 보안을 할 건데 첫 시간은 시스템과 동일하게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지식들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네트워크 프로토콘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1절은 네트워크 일반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 TCP IP, TCP 특징 및 구조, UDP 특징 및 구조, IP 특징 및 구조 이 5가지 첫 번째로 OSI 7 레이어 OSI 7 레이어, TCP IP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릴게요 어떻게 강조를 드리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 기사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던 주제입니다 굉장히 네트워크 쪽 분야에서는 중요하고 더불어서 실제로 OSI 7 레이어, TCP, IP는 네트워크 보안을 실무적으로 하실 때도 실물을 하실 때도 이 개념이 없이 업무를 하시면 보안적 기술적 업무를 하실 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한 몇 개를 쳐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OSI 7 레이어 OSI 7 레이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네트워크 상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약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 한국어의 문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언어상의 문법이 있는 것처럼 그 문법 규칙을 네트워크 상으로 정한 걸로 보시면 되고 그 OSI 7 레이어는 ISO에서 제정한 표준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계층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고 각각의 계층이 현재 아래와 같이 물리계층부터 시작해서 응용계층까지 총 7개층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표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디주어 표준, 디펙토 표준 디주어라는 것은 학술이나 연구 목적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을 디주어 표준이라고 하고 디펙토 표준은 산업계에서 나오는 표준들을 디펙토로 하는데 OSI 7 레이어는 디주어에 해당하는 학술이나 그런 연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표준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TCP, IP는 똑같은 목적으로 나온 건데 사용되는데 디펙토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SI 7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특징 그리고 각 레이어에서 연관되는 네트워크 장비 각 레이어에서 해당하는 보안 이슈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표현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해서 여러분께 제공했으니까 그 책을 기반으로 학습을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계층별 특징들 실기 시험에서는 각 계층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들도 출제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학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 TCP, IP 말씀드린 대로 OS7 레이어와 똑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TCP, IP는 산업계 표준 디펙토 표준의 일종으로써 더 간단하게 7개 계층이 아니라 5개에서 4개 계층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지금 뭐 시험에서는 이 OS7 레이어와 TCP, IP를 서로 매핑하는 해당하는 OS7 레이어 계층이 TCP, IP의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매칭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 계층별 특징이나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이슈들을 같이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눈 내용이 TCP 특징 및 구조 TCP 특징 및 구조는 이 TCP, IP에서 인터넷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TCP, UDP, ICMP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서 이 TCP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현재 다룬 거고 TCP는 특징이 우선 종단 간 엔드 투 엔드 사이에 오류를 탐지하고 신뢰성 있는 연결을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건데 연결 지향형이고 바이트 스트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UDP UDP 특징 및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특징 및 구조로서 TCP와 다르게 비연결형 데이터그램 커넥션 리스트라는 거죠 아까 TCP는 커넥션이었고 연결형 그래서 데이터그램 형태로 전달한다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네트워크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하마디로 이제 빠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네트워크 통신에서는 UDP 통신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전달됐다는 걸 보장 안 해도 되는 비중요 표현을 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UDP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UDP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통신은 이제 게임 쪽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보면 그 게임 캐릭터가 움직인 움직임들이 다 하나하나의 그 네트워크 패킷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주로 이제 UDP 패킷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패킷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덩치가 크거나 이걸 일일이 한 번씩 다 확인하게 되면 그 부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이러한 UDP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DP는 메시지를 세그멘트로 나누지 않고 블록 형태로 전송한다는 게 큰 특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 지어나 재전송 같은 기능이 없다 커넥션 리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IP 특징 및 구조 이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그 비연결 지향력 데이터 그림을 사용하고 있고 IP 하면 가장 익숙하게 아시는 게 IP 주소 뭐 이런 식의 개념 중에 해당되어 있는데 IP 프로토콜에서 가지고 있는 어드레싱 기능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지정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재에서 자세한 내용들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IP 주소에 대한 내용은 따로 또 키워드가 있어서 그때 키워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 특징으로는 오류 검사나 추적을 제공하지 않고 베스트 에펙스 방법으로 전송을 한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 우선 네트워크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일반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저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들이시냐 강의들이시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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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